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붕 안에 있는 지붕 속에 있는 천장 털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그려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 중심선이 있구요 자 이거 계속 수업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sm이 작아 그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중심선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점이 뭐죠 접히겠죠 자 이런식으로 됐고 자 600 나간 지점에 이렇게 600 이건 처마 나옵니다 처마 나 옴 이렇게 됐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이베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120 자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맞죠 자 이 두께는 얼마 뭐 150으로 하겠습니다 150으로 통해 하겠습니다 150 150 아시겠죠 자 잘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150 150 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런식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다 올라가 있을 거에요 자 다시 선을 끄면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인 이제 천원 콘크리트가 쭉 가겠죠 맞죠 자 천원 콘크리트 쭉 가고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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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해서 미러 시키면 똑같이 이렇게 나겠죠 자 미러 됐구요 자 이거는 다 철근 콘크리트 입니다 다 철근 콘크리트 구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아래 뭘 이루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자 잘 들으셔야 되요 자 여기에 먼저 반자 돌림 반자 돌림 자 자 36 곱하기 36 입니다 이해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끄습니다 그 다음에 약 3mm 이거는 뭐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석고 부들 할게요 석고 부들 그 석고 부들 그 석고 부들 설치 그 다음에 이제 반자 틀 입니다 반자 틀 45에 45 이거는 반자 틀 45 곱하기 45 골뱅이 900 자 이 상태에서 이게 900 이란 관계니까 여기서 얼마 900 만큼 계속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끄죠 끝났습니다 이제 천장의 일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달 때를 그려야 됩니다 달 때 달 때가 뭐냐 이거를 고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달 때 골뱅이 아 골뱅이보다는 그냥 달 때 갈로 해서 45 곱하기 45 골뱅이 900 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개의 간격으로 들어갈 겁니다 9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좀 작게 그리지만 이거 여러 가지가 그리겠죠 이게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달 때가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거 이거를 고정해야 되니까 이 모양으로 달 때 바지 45 곱하기 45 이해하시겠나요 뭐 여기다 놔도 되고요 여기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편하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달 때가 올라오고 여기다 달게요 이게 달 때 바지 45 곱하기 45 그 다음에 이거는 필수 받고요 수평 깰 때 설치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나요 자 선생님 다시 볼게요 먼저 천장에서 천장에서 반자돌림 36 30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석구보드 설치 반자뜨 45 45 900 간격이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게 다 900입니다 맞죠 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450 간격입니다 450 간격 이거 하나의 간격은 450 입니다 그래야지 이 간격이 9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 깰 때 설치 달 때 달 때 달 때 바지 자 선생님 한번 그려 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그려 볼게요 자 먼저 자 선을 하나 끄고요 이게 36에 38에 38 36에 36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끄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 얼마 3mm의 선을 끄습니다 그 다음에 반자틀 45에 45 또 얼마 450 간격 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달 때 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달 때 바지 해서 이렇게 나사를 받고요 여기도 달 때 바지 그 다음에 수평 깰 때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단일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는 자 위에 한번 봅시다 반자 돌림 36에 36 섞어보드 설치 반자틀 45에 45 골뱅이 450 간격 달 때 35 곱하기 45가 골뱅이 90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어는 거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에 단일제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처마 반자 설치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세요 이게 처마 반자입니다 처마 반자 아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반자 이번 시간은 반자에 대해서 연습했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더 베스트 월 나티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